지금 쭈꾸미 삼겹살이 쭈삼 세팅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 가까이 찍으시라고 하더라고요. 가까이 좀 자르기 전에 좀 화질이 괜찮아요? 저도 보여드려야겠죠? 동시에 어때요? 이 카메라가 사실이 별로 안 좋아서 소주는 무슨 소주야. 어때요? 괜찮아요? 중간중간에 보여드릴 거니까 그냥 그렇게 여기 있으니까 동물랑 친하네. 롤을 펫 잘라 펫 잘라. 나 펫 잘라야겠어요. 그게 아니라 최대한 밀어놨어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천천히 내리셔야죠. 아 갑자기 휙 올리시면 어떡해요. 아 어머니대로 깔아주죠. 이 사람의 관상과 사들이 건강이 못해 맞는 거예요. 문제는 그의 몸이 이상하게 병이 잘 걸리는지 비채기댓. 아 그래? 하준이 같은 소리만 한 것 같아요. 제가 일단은 지글지글 잘 잊고 있는데 잘 찍으셔야 나중에 이거 찍는 거 봐서 계약 연장, 근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. 물을 따로 Scripture 이게 저의 tive 존uity Round 소음이 좀 많이니까 ени 아이들이 10살 찍을래서 좀 더 알바인가 해봤습니다 방송하니까 방송하는게 잠깐 있어요 천천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어 내꺼 찍었어 실수로 아무거나 찍어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거 언제 묵었냐 이제 이렇게 주셔도 되나 이렇게 주시는 소리가 빨리 듣게 좋아요 어우 배운거지 지금 저 한입구초를 좋아해가지고 자 스케치를 전반적으로 한 번 자 감사합니다 저희 카메라를 고정시켜주세요 고정시켜 놓으시고 잠깐 움직이시고 유튜브를 음식을 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죠? 정지를 따로 발을 정지시켜주세요 지금이야? 야 이거 저젖다 이빼이 찌개 기빔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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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빔바지